안녕하세요. 면접과 이력서의 입사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합격 비법 4가지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많은 공기업이랑 연구원에 합격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입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대학교 대학원 면접에도 이 면접 노하우로 합격했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저 믿고 같이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낼 수 있으실 거예요. 저번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? 본인의 성공 사례를 말하는 거였는데,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대회 수상 경력이나 자격증, 공모전, 그런 수상 경력들로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. 다음 마지막 노하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공유 눌러주세요.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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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